고생하셨습니다. 선물 보자. 양계? 저희가 KBS 볼펜과 보조 배터리 KBS 볼펜과 보조 배터리 우와 너무 부러워 진짜 갖고 싶었는데 이거 진짜 나 이거 뜯어봐도 돼요? 아니 이런 거면서 미리 얘기를 해줘 나 괜찮다 볶아 미리 말씀해주셔 좀 나 볶아 나 진짜 이거 까도 돼 KBS 볼펜이면 나 이거 까도 돼 우와 애매하다 진짜 예쁘다 KBS 애매하다 나 2주간에 안 올리기 당근에 올리기는 안 돼 이거 올리면 안 돼 100% 나가 이거야 이제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탑스타라고 하면 또 빠질 수 없죠 광고 촬영장으로 이동하라고 오 진짜 광고 들어왔어요 잠깐만 잠깐만 요거 조금만 조금 광고야? 네 광고가 광고 찍으러 갈 거예요 진짜 찍으시는 분 오셔가지고 오? 아 촬영도 없네 와 가자 광고 촬영? 물 필요하신 분 없으세요? 늘 하던 거라 물 안 필요하세요? 살살 가볼게요 예예 있을 법한 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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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아 숙장님 여기 이 차 안에 네 명 몸값이 얼마인지 알아요? 아 진짜 조금만 살살 넘어 주세요 알았어요 저 죄송한데 운전이 조금 터프합니다 제가 캠핑 쪽에서 운전을 배워가지고 야이 아빠 누군데? 공개해 아예 워스업 워스업 브루노 이젠 밝혀야 돼 아예 아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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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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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부르노한테 전화 왔는데? 오늘 바꿔달라고 뭐 아 난 됐어 그냥 대략 안 돼 아 저 제가 할게요 아 제가 어 헬로 아 나 불렀노? 야 대단해 진짜 대단하다 언니가 다 부르노 한 번 니 오늘도 노래 부르노? 야야야 한 숫자 한 숫자 다음 숫자 확실해 여기 스튜디오인가? 광고 스튜디오? 여기 창고 아니에요?